1. 전철 무너지고 난리난 후쿠시마 2. 30년간 점유율 1위 신화 3. 소재, 부품, 장비 전부 한국산으로 바꾼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현재 후쿠시마는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일본이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후쿠시마 해안에서 쓰나미가 관측되었으며 규모 5.4위 지진으로 후쿠시마 내륙에서는 전철이 탈선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쿠시마는 체르노빌 이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원전 사고가 일어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의 방사능 공포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 심각한 사태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의 모든 출입 제한 구역을 완전히 해제하고 있으며 원전과 20km 거리의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방사능 규제의원회가 원전 근처의 주택가에서 방사능 측정을 실시한 결과 심각한 수준의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후쿠시마에서는 진도 4 이상의 대지진이 3차례 이상 관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도쿄 전력을 비롯한 민간 기업의 모든 책임을 돌리며 원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 언론사들이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방사능에 노출된 후쿠시마 동물들에서 심각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동일본 대지진이 올해 안으로 예상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 놀랍게도 이러한 전조 증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부흥을 명목으로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고급 쌀 브랜드인 코시히카리를 판매하며 기존의 쌀보다 2배 이상 비싸게 마케팅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방사능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후쿠시마 해안의 대륙판이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며 올해 대지진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폭탄 발표로 발칵 뒤집힌 상황입니다. 그동안 후쿠시마 부흥을 꿈꾸던 일본 정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마저 보인 것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 일본인들의 공포의 대상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는 대낮에 예고도 없이 강진이 들이닥치며 이에 따른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급히 지진 상황을 전한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4월 29일 15시 55분경 규모 5점 사위 지진이 후쿠시마 앞바다를 강타했다. 지진의 진원지는 이바라키연 앞바다지만 후쿠시마 해안과 더욱 가까우며 문제는 지진의 깊이가 50km에 불과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는 긴급한 보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결국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후쿠시마 해안에 쓰나미가 나타나는 모습이 관측되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전한 일본 매체에 따르면 현재 후쿠시마 현 이와키시 히사노하마에서 소형 쓰나미가 관측돼 지진의 진동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모습이다. 더욱이 많은 일본인들이 공포에 떠는 후쿠시마 원정과 매우 가까운 지역에 쓰나미가 발생했다는 것이며 쓰나미를 목격한 주민들은 입을 모아 지진이 나타난 직후 물빠짐 현상이 나타나더니 이윽고 소형 쓰나미가 나타났다 라며 주장했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쓰나미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지진에 의해 전철의 선로가 완전히 붕괴되는 일마저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헬기를 통해 긴급 속보를 전한 일본 매체에 따르면 현재 이바라키 현과 후쿠시마를 잇는 신칸센이 무너져 아비규환인 상황이다. 상황이 더목 심각한 것은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긴급 수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언제 수리를 마칠지 모른다는 것이며 확인 결과 계속된 지진의 충격으로 지반층이 무너져 피해 규모가 심각한 사실입니다. 또한 일본 국토교통선과 JR 고속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지진의 흔들림이 관측되면서 방사능 공포가 또다시 되살아난 일본입니다. 현재 방사능 피폭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러시아 전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를 점령했다가 철수한 러시아군이 방사능 노출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 채 이 지역을 마음대로 헤집고 다니다 피폭된 정황이 확인됐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체르노빌은 1986년에 발생해 벌써 30년이 흘렀지만 그러나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는 11년 도체 지나지 않아 훨씬 위험한 상황입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민간 기업인 도쿄 전력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그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며 일본의 무능함을 전세계에 알렸던 꼴입니다. 현재 5월 17일자 기사로 후쿠시마에서는 모내기가 시작됐으며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의 거의 모든 출입 통제 구역을 해제했고 이제 원전과 불과 몇십 km에서도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후쿠시마 지자체는 고급 쌀 전략을 취하며 일본 온라인 시장에서 코시히카리 쌀을 후쿠시마 산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쌀보다 몇 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던 것입니다. 후쿠시마 쌀의 고급화 전략으로 탄생한 코시히카리는 여러 식당에 납품될 가능성이 있으며 심지어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쌀 80%가 편의점 등에서 사용된다는 충격적인 보도까지 전한 상황입니다. 과거 아베 신조는 후쿠시마의 현재 모습을 세계에 전하고 싶다는 뜻을 선보이며 결국 도쿄올림픽 당시에도 후쿠시마 식재료를 이용해 외국 선수들에게 후쿠시마 음식을 선보이며 고급화 전략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은 방사능 피폭으로 후쿠시마 원숭이에게서 일어난 변화를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에 나선 것은 다름 아닌 일본 전문가들이며 토호쿠 대학의 후쿠모토 만화부 명예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후쿠시마에 사는 야생원숭이 성체의 골수에서 혈액의 기본 성분이 줄거나 태아 성장이 지연됐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라 보고됐다. 연구결과를 보면 일본 원숭이에게서 커다란 변화가 생겼으며 동일본대 지진 이후 같은 지역에서 태어난 원숭이보다 키에 비해 몸무게가 더 가벼워졌다. 문제는 피폭된 원숭이는 몸이 작아졌는데 머리와 두뇌는 더 작아졌다라며 원숭이들이 숲에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먹이를 먹어 피폭량은 사람보다 엄청나게 많았을 것이라는 폭탄 발표마저 쏟아졌으며 미국의 경제 잡지인 포브스 또한 방사능 피폭으로 후쿠시마 원숭이에서 일어난 세 가지 변화라는 보도를 전해 전세계의 후쿠시마 방사능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던 것입니다. 원전 사고 후 북서품이 불어 넓은 지역으로 방사성 물질이 퍼졌고 또 경납고가 손상된 상태에서 비가 내려 방사성 물질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이후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일본 소화 갑상선암의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부흥을 노리고 있지만 엔화 폭락과 더불어 원전 사고에 대해 일본인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후쿠시마산 식자재들이 일본에서 외면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내달 10일부터 일본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으며 일각에서는 악성 재고가 쌓인 후쿠시마 식재료들을 외국인을 통해 판매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마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은 없어도 된다는 망언을 했던 일본인들이 이제는 중국인과 한국인 관광객을 환영한다는 태세 전환을 보이는 일본인들입니다. 최근 파운드리 반도체를 등에 업은 대만이 업계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일본과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한국을 견제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업계 1위를 견제하기 위해 2위부터 그 이하의 업체들이 손을 잡는 모습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대만의 TSMC가 반도체 1위가 아니었냐고 말하지만 대만이 1위인 분야는 파운드리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파운드리까지 종합적인 반도체 분야에선 삼성의 매출이 세계 1위이며 미국의 인텔이 점유율 0.1% 차이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최근 대만과 일본이 협력을 강화하면서 경제 성장률에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해왔지만 일본 경제신문 리케이의 경제연구센터에선 한국과 대만의 1인당 GDP, 국내 총생산이 2023년 시작과 동시에 일본을 앞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눈여겨볼 점은 대만이 2023년 일시적으로 한국의 1인당 GDP를 넘어서지만 그 이후 2024년부터는 다시 한국이 대만을 추월해 2035년까지 한국, 대만, 일본 3국 중에서 한국이 가장 높은 1인당 국민소득을 기록한다는 전망입니다. 리케이 측에 따르면 한국은 2035년 1인당 국민소득이 무려 6만 불을 돌파하며 같은 기간 대만과 일본은 각각 5만 2천불, 4만 8천불토 한국과 큰 차이를 보여주는 추산치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일본과 대만을 완전히 따돌리는 결과가 나온 이유는 매우 다양하지만 핵심적으로 산업구조의 안정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만의 경우는 반도체의 강점을 띄고 있지만 위탁 생산, 파운드리 분야가 전부 차지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는 위탁 파운드리부터 자체 제작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디램까지 종합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말고도 한국의 산업구조상 석유화학 조선자동차 제조업부터 IT바이오까지 모든 산업 분야가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하고 있어 일본과 대만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마지막 희망이자 초격차를 자랑하던 반도체 부품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압도하는 결과를 내고 있어 일본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 하락과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니케이 일본경제연구센터에서 일본의 1인 등 국민소득에 대한 우울한 전망을 발표한 와중에 이를 입증할 만한 통계 역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또 마이너스를 기록하 저성장이 아니라 역성장의 길로 들어섰다는 점인데요. 저물가와 저성장 그리고 산업 경쟁력 부족에 국가 부채까지 다양한 요인이 결합된 엔저 현상은 일본 경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악순환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수를 진작해 경제를 성장시키려던 일본 당국의 목표와는 다르게 엔저 현상은 수출 증가율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무역적자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산유국이 아닌 국가들은 무역적자가 유발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엔저 현상까지 가중되어 수출이 아니라 수입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10월 일본의 수입 증가율은 54%를 기록하며 일본의 국내 총생산과 적자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수출의 강세를 보이면서 무역극자국 타이틀을 가지고 있던 일본이 급격하게 적자국이 된 배경엔 일본이 초격차 기술을 보유하며 1위를 하던 산업 분야에서 한국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래전부터 일본은 첨단공법이 필요한 광학장비 분야에서 독일과 함께 선두를 달려왔고 그 결과 카메라 산업과 이미지 센서 부품에서 세계 1위의 점유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필요한 광학장비와 노광장비 분야에서도 아직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야에 한국이 진출하자마자 일본 점유율에 급변동이 생기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동시에 카메라 산업이 제일 큰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한국의 삼성은 미래 시장성이 부족한 카메라 산업에서 철수를 선언했고 일본의 카메라 역시 스마트폰에 밀려 시장 규모도 감소하고 적자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일본에선 돌파구를 찾기 위해 스마트폰 카메라에 탑재되는 이미지 센서에 모든 것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체적인 카메라를 생산하기보다 앞서던 기술력으로 핵심 첨단 부품을 제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인데요. 이런 전략은 지난 몇 년 전까지 대성공으로 보였짐인 최근 들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연이어 초격차 기술로 이미지 센서를 개발하면서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어 전 세계를 독점하던 일본의 이미지 센서 산업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최근 삼성전자 이미지 센서의 시장 점유율은 30%를 기록하면서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1위는 일본의 소니로 44%를 기록하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소니는 80% 내지 90%에 달하는 이미지 센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기에 짧은 시간 동안 삼성의 추격에 많은 점유율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특히 삼성은 세계 최고 초격차 기술을 바탕으로 이 역화소의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기술을 보유해 전 세계 스마트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점유율이 늙고 있는 중국산 스마트폰의 경우에도 최첨단 부품인 메인보드와 카메라 그리고 디스플레이 등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품들을 한국산 부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한국의 업체들도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최근엔 일본 언론에서 미국 아이폰과 중국 스마트폰을 분해해 보니 고가의 핵심 부품 대부분이 전부 한국산이었다며 한국의 삼성전자를 비롯한 업체들은 굳이 한국산 스마트폰을 팔지 않아도 다른 업체의 스마트폰이 팔려도 이익이 남는다는 분석을 내놨을 정도입니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이미지 센서 시장에 진출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기술력으로는 벌써 일본의 소니를 따라잡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 점유율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삼성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역시 일본 소니를 압도하는 1억화소 이미지 센서를 개발했는데요. 한국의 기업들이 이렇게 이미지 센서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전세계의 자동차 산업 흐름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급변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자율주행 관련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며 많은 첨단 부품이 사용되지만 여기에 핵심이 되는 부품은 이미지 센서입니다. 그동안 스마트폰이나 카메라에만 탑재되어 왔던 이미지 센서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자동차에 탑재되어 전후방에 위치한 장애물이나 빠르게 접근하는 다른 차량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도로 상황을 파악해 운전자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가장 발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는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고 단 8개만의 카메라를 이용해 사방의 도로 상황을 파악하고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8개의 카메라가 있는 만큼 그에 맞는 이미지 센서도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카메라와 스마트폰에 국한된 이미지 센서 시장은 전기차와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로 접어들면서 시장 규모가 수십 배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기업에 투자하던 투자자들은 일본 기업의 독보적인 이미지 센서 능력을 보고 투자했지만 최근 들어 한국에게 기술력이 밀리면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관심도 일본이 아니라 한국 기업으로 시선이 몰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재되는 이미지 센서는 기본적으로 내구성이 더욱 튼튼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빠른 속도와 그에 따른 진동 그리고 겨울철 외부의 영하온도를 견뎌야 하며 여름엔 고온을 견뎌야 합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이미지 센서와는 다르게 물체와의 거리와 깊이를 인식해야 하며 고속으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특성상 반응 속도 또한 빨라야 도로에서 일어나는 변수와 돌발 상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좋은 이미지를 얻어내던 기술력과는 차원이 다른 내구성과 첨단 기술이 필요하며 가격 역시 일반적인 스마트폰에 납품되던 센서와 적게는 23배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납니다. 게다가 탑재되는 개수도 훨씬 많기에 앞으로 이미지 센서 시장은 지금보다 최소 10배는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이 일본의 초격차 기술을 전부 따라잡고 스마트폰용 카메라부터 자율주행자 전용 이미지 센서까지 차세대 먹거리를 전부 따라잡는 상황이 되자 일본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한국에게 맞서 경쟁 우위에 있는 산업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한국은 스마트폰과 반도체 조선산업과 자동차부터 IT산업과 바이오산업 전부 최종 완성품에 가까운 먹이사슬의 끝단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본이 자신들의 강점으로 내세운 것은 소재 부품 장비와 같은 중간제 부문이며 최종 완성품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산업입니다. 물론 소부장 산업도 매우 중요하지만 필요한 기술력의 수준이 완성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당시 의기감을 느낀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일본이 꽉 잡고 있던 소부장 산업을 거의 대부분 국산화에 성공시켰을 정도로 진입장벽이 높지는 않으며 무엇보다 우리가 사용해야 될 소재이기 때문에 처음엔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자세한 품질 요건이나 세부 사항을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런 부문에서 한국의 산업은 먹이사슬 최종 단계에 있으며 일본과 대만의 산업과는 차이점을 보이는 것입니다. 니케이 경제연구센터에서도 분석했듯이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1인당 국민소득 6만 달러를 넘길 수 있는 이유는 일본과 대만과 다르게 모든 산업 분야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경우는 반도체밖에 없으며 IT 산업 조선 철강 자동차 등 다른 산업이 전무합니다. 일본은 유일하게 자동차 산업이 발달했지만 그마저도 전기차 시대에 뒤처지면서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에게 점유율을 빠르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에 대만과 일본은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으며 아무리 양국이 협력한다고 한들 한국의 초격차 기술력을 따라잡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얼마 전 한 자동차 회사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 이목을 끌었습니다. 투자회사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나스 애널리스트가 CNBC 방송에 출연해 가장 추천하는 종목을 묻자 테슬라보다 페라리라고 답하면서 이탈리아 슈퍼카 브랜드 페라리를 자동차 최선호주로 꼽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페라리가 전 세계에 공급한 차량은 1만 3천여 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출은 50억 9천 5백만 유로 우리 돈으로 7조 원에 달합니다. 그만큼 페라리는 차량 한 대 가격이 수억 원을 호가합니다.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나스는 페라리의 최대 장점으로 안정성을 꼽았습니다. 그는 페라리는 자동차 회사 중 수익 가시성, 가격 결정력 등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기업이다. 희소성 있는 성능과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 등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페라리의 2024년 상각전 영업이익 대비 기업 가치는 22배로 다른 자동차 회사보다 높지만 에르메스 등 다른 럭셔리 브랜드와 비교하면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페라리 주가는 25.5%를 상회하며 고공행진 중인데요.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테슬라보다 페라리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테슬라의 돌풍이 무서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간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에서 엄청난 프리미엄을 쌓아온 페라리의 이름값 또한 그리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페라리라도 변화의 흐름에 너무 뒤처지면 일본처럼 과거의 영광에 그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페라리는 오는 2026년까지 전체 라인업에서 내연기관의 비중을 40%로 줄이고 하이브리드 모델과 순수전기차 BEV 모델 비중을 각각 55%와 5%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지만 페라리의 첫 순수전기차는 2025년 출시 예정으로 확실히 다른 자동차 브랜드들보다 훨씬 늦은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발등에 불이 떨어진 페라리 경영진의 선택은 한국이었습니다. 페라리의 CEO 베네데토 빈야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이었습니다. 곧바로 삼성디스플레이와 페라리는 페라리가 선보일 차세대 자동차 모델에 탑재할 OLED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페라리는 현재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고 2025년까지 완전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방침인데 자신의 삼성 OLED를 처음으로 탑재하겠다는 겁니다. 최고급 슈퍼카의 대명사 페라리에 삼성의 OLED를 탑재한다는 것은 상당한 상징성을 갖습니다. 또한 페라리 경영진의 다음 행보 역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페라리 경영진은 오전에 삼성디스플레이를 방문해 업무협약을 체결하더니 곧바로 오후에는 삼성 SDI 배터리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행보는 최고급 전기차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페라리의 삼성 SDI 배터리를 장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자동차 전장 시장에서 OLED는 더 높은 기술력을 요구합니다. 스마트폰은 짧으면 1년, 길어도 3터부터 4년이면 교체 주기가 돌아오지만, 자동차는 10년 이상으로 제품 수명이 훨씬 깁니다. 여기에 생명과 직결된 안전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화면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휘도, 즉 밝기가 밝아야 하고 잔상 등 OLED 특유의 단점도 줄여야 합니다. 이런 기술력이 필요한 자동차 전장의 까다롭기로 소문난 명품 브랜드 페라리가 삼성의 OLED를 선택함에 따라 삼성 OLED 역시 명품이라는 이미지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원원 전략입니다. 저렴한 중국산으로 도배를 한 테슬라와 정반대로 초 프리미엄 한국산으로 페라리의 브랜드 가치를 이어나가겠다는 의도인 것이죠. 이후 페라리 경영진은 SK온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SK온은 현재 페라리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추가 사업 논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페라리는 이미 작년 3월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SF90 스파이더에 SK온이 배터리를 낙점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내연기관 슈퍼카 제조사 페라리가 선택한 전기차의 배터리는 한국산이었던 것입니다. SK온은 미국 완성자 업체 포드와 손잡고 한국업계 최초로 유럽 배터리 시장 진출에 성공해 세계 최고 수준 배터리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페라리도 SK온이 배터리 제품을 선택했고 이에 SK온 최신 기술력이 집약된 NCM9 배터리를 페라리에 제공 중입니다. SK온이 이 배터리는 미국 현지에서 출시 전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전기 픽업 트럭 포드 F150 라이트닝에 탑재되는 배터리와 같습니다. SK온이 배터리 NCM9은 현존하는 리듬이온 배터리 중 최고 수준의 성능을 발휘하며 CES 2022에서 두 개의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딕터 넥텔 페라리 극동 중동지역 총괄지사장은 전기차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대해 페라리는 전기차의 시대에도 특유의 공기역학적 설계와 디자인 등을 통해 자신들만의 아이덴티티를 극대화한 모델을 출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의 의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페라리는 오는 6월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페라리 모터쇼를 준비할 정도로 한국 시장을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명품 슈퍼카 페라리의 전기차 안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전장의 SK온 또는 삼성 SDIB 배터리까지 탑재돼 페라리 전기차는 한국의 소재, 부품, 장비, 소장으로 채워질 듯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내년부터 양산되는 BMW 세단의 OLED 패널을 공급하기로 한 데 이어 페라리의 차세대 모델에 OLED 패널을 제공하게 되었는가 하면 LG 디스플레이는 지난해부터 양산되고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기차와 2021년 시케딜락 세단의 OLED 패널을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은 2025년 11조원대로 성장할 전망인데요. 삼성과 LG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을 놓고도 경쟁 중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자동차 회사에 공급하는 제품은 휘지 않는 OLED 패널로 다른 패널보다 두께가 얇고 무게도 가벼워 디자인 활용도가 높은 게 장점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메르세데스 벤츠와 캐딜락에 공급하는 OLED 패널은 유리가 아닌 플라스틱 재질이라 구부릴 수 있고 운전자 시야에 맞는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가장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는 곳은 일본 자동차 기업들입니다.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이제 초프리미엄으로 무장한 페라리보다도 늦게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최근 들어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자존심을 죽이고 허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베 토시 1호 혼다 사장은 서울 포스코 센터를 방문해 두 회사 간 전기차 사업에 대한 포괄적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베 혼다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리사이클링, 자동차 강판 및 전기차용 부품까지 폭넓은 영역에서 역량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과 파트너십을 확대하겠다. 포스코는 이제 혼다가 할 수 없는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강판과 전기차 부품까지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일본에서는 이제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과 전기차 협력을 위해 일본 산철강마저 외면하고 있다는 암울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리튬, 니겔, 흑연 등 2차 전지 소재의 원료부터 전구체, 양극재와 음극재, 차세대 2차 전지용 소재까지 생산, 공급하는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는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혼다는 한국 기업들에게 자사의 미래를 걸었습니다. 작년 8월 혼다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미국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고 무려 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뉴스는 일본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지금까지 부품에서부터 모든 것을 자국 브랜드와 협력하기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분야에서만큼은 이제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는 영령 주류 전기차 기업들을 따라갈 수 없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이처럼 관행을 깨고 한국 기업을, 미베토시 1호, 혼다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 계약이 체결됐는데 공개된 합작법인의 지분 비율은 LG 에너지 솔루션 51%, 혼다 49%였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EV 볼륨스에 따르면 전세계 친환경차 3대 가운데 1대는 한국 업체가 만든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LG로부터 벤츠의 전장 OLED를 공급받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칼레니우스 CEO는 한국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생태계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다. 특히 한국의 배터리 제조사와 부품사들은 기술 측면에서도 글로벌 전기차를 선도하고 있다. 한국은 단순히 매력적인 판매 시장이 아닌 메르세데스 벤츠의 미래에 있어 필수 요소다. 통합 공급망 측면에서 한국은 벤츠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다. 자동차 산업에 상대적으로 늦게 뛰어든 한국 기업들에게 메르세데스 벤츠나 페라리는 한때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회사들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프리미엄 자동차들마저 한국의 기술로 채워질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전투기들이 한국의 맑고 푸른 하늘에서의 비행뿐만 아니라 머나먼 외국 땅에서의 비행도 점차 늘어날 전망입니다. 최근 유럽 폴란드 수출에 이어서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에서도 수출 쾌거를 이뤄냈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폴란드에 FAO10을 수출한 지 5개월 만에 또다시 대규모 수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말레이시아와 1조 2천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동남아시아 단일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한국의 경공격기인 FAO10 18대를 수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입찰 경쟁에서 KAI의 FAO10 외에도 인도의 테자스, 파키스탄의 JF-17, 러시아의 MIG-35 등 총 6개 기종이 참여했으며 인도 테자스와 막판까지 경합을 펼쳤다고 합니다. 이로써 KAI는 앞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에 이어 네 번째 동남아시장 진출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현재 동남아시장에 수출한 국산 항공기는 지금까지 총 68대이며 동남아시장에서 성능과 운용 효율성, 원활한 후속 지원 능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 항공기를 운영 중인 주변국들의 높은 만족도가 이번 수출 계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수출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요구에 따라 공중급유 기능과 무장 확장 등 성능이 개량된 버전으로 설계된 FAO10이 납품되며 초도 납품은 2026년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FAO10이 성공적인 납품과 운용 지원은 물론이고 앞으로 방산 협력을 통한 장기적 파트너로서의 역할도 기대되는 부분이며 이를 통해 동남아시아의 더 많은 국가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 무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실제로 계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최근 초음속 비행에 성공한 KF-21 보람의 전투기와 수리온 기동 헬기 등 다양한 국산 항공기가 추가로 수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또 다른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폴란드 조종사 4명이 비행 교육을 받으러 한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까지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푸틴이 핵무기 감축 협정인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공군역 강화가 시급해진 폴란드가 FAO10 전투기 비행 조종사를 전격 파견해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폴란드는 지난해 FAO10 전투기 48대 구매에 대한 이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군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총 8명이 폴란드군 조종사를 교육할 계획인데요. 우리 공군은 FAO10을 운영할 폴란드 조종사 4명이 입과식을 제1전투비행단에서 열고 교육을 시작한다 밝혔습니다. 이들은 약 22주간에 걸쳐 운용방법 전반에 대해 교육과 실전적 전투기술을 연마하는 전술인문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수료한 뒤 한국항공 우주산업 KAI로 이동해 1주간 FAO10 시뮬레이터를 탑승해 비행 숙달 훈련을 마칠 계획입니다. 이로써 폴란드와의 수출 계약 진행은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이번 폴란드와의 협력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한국 전투기에 관한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길 기대합니다. 이 소식에 국내 네티즌들은 FAO10 수출만큼이나 교육도 빠르게 진행되어 믿음직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폴란드와의 방산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면 구소련 및 러시아재 장비를 쓰는 동유럽 나토 국가들의 방산시장도 한국이 석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동유럽의 머리로 불리는 폴란드가 한국과의 방산협력으로 기술 이전을 받아서 방산기술 및 국가산업을 발전시키고 방위력까지 강화시킨다면 다른 동유럽 국가들도 폴란드를 따라 한국산 무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에게는 수출 계약의 연속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공군과 육군에서의 군사협력이 많이 진행되면 될수록 우리의 방산산업 수출 증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개발 관계자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데요. KF-21 전투기 개발진들 또한 FAO10위 수출 흐름을 이어받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부터는 하루 시험비행을 2회로 늘려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제 1호 기의 초음속 돌파 비행 성공에 또다시 성공하며 초음속 전투기라는 도장을 확실하게 짓겄습니다. 이전 초음속 돌파 공개 영상을 본 외신은 KF-21 전투기에 대해 찬사를 쏟아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KF-21은 미국이 해외에 수출하는 F-35보다 가격과 유지 비용 면에서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상당한 수출 잠재력이 있다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사람이 의구심을 가졌던 KF-21 전투기의 초음속 비행 가능성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선보이게 되면서 한국에서 전투기를 개발이 가능하겠냐는 의문에 대해 종직부를 찍어버린 것이죠. 이 때문에 KF-21 개발 성공 후에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약 3만여 개의 부품은 국산화율 80% 이상을 목표로 함으로 이 개발 과정에서만 이미 8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KF-21 전투기를 양산하게 된다면 최소 5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산될 것이며 약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가 창출될 전망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군사무기 분석연구소 싱크탱크도 전문적인 시각으로 KF-21을 하나하나 쪼개서 분석한 내용을 보도하였는데요. 그 내용 일부분 중 KF-21 위 성능적인 부분을 살펴본다면 KF-21은 4세대급은 맞지 않으며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와 같이 분류하는 게 맞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 대상으로 일말의 주저 없이 미국산 F-35 전투기를 대상으로 자체 성능 및 다른 무기들과의 호환성을 비교하며 우리나라의 전투기의 진화력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한국제 항공기는 T-50 개발을 시작으로 FA-50 개량을 거치며 습득한 설계와 조립 및 비행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자세 제어 장치와 항전 장비 개발 경험이 충분해 미국과 프랑스 등 개발 선진 그룹과 비교해봐도 그 신뢰성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수한 부분으로 뽑았습니다. 사실 한국이 무기를 개발할 때는 러시아와 중국처럼 재원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과 결과를 공개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군사력이 높다고 평가되는 러시아와 중국 덕에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은 건데요. 이 밖에도 현재 자체 개발 중인 국산 제트 엔진과 스텔스 기능까지 겸비한 전투기를 목표로 개발 중이라서 5세대 전투기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가 우리를 대신해 KF-21 위 성능과 가능성을 세계에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F-35와 경쟁할 만한 뛰어난 전투기를 탄생시키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대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감격스럽습니다. 또한 미래 KF-21이 수출 활로가 되어줄 이번 FA-50 계약 성산은 중요한 성과로 평가되는데요.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를 뛰어넘어 더욱 많은 수출 계약을 확보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최첨단 기술과 최고의 성능으로 KF-21은 세계 방산산업의 주요 자산이 될 준비가 진행 중인데요. 새로운 시대를 이끌 전투기의 탄생을 기대하며 좋은 성과가 앞으로 계속 지속되길 바라겠습니다.